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수익을 30배에서 40배 정도 늘려준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오글거리는 제목이긴 한데 거신말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독서법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책하고 친해졌고 독서법을 습관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책하고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셨고요 현재까지도 약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서점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집 자녀들이 그 냄새에 물려서 짜장면을 싫어하는 것처럼 불행히도 저도 책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깝다 보니까 책이 소중한지에 대한 감정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이 저보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너네 집은 서점에서 좋겠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라시피 저는 몇 년 전에 명품관의 판매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부자 손님들 유명인들 혹은 백만장자 분들을 도우면서 정말 운 좋게도 그분들과 소셜미디어를 공유를 하면서 그분들이 일상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점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일상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사면서 쇼핑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레스토랑에 가고 어떤 나라를 여행을 가면서 어떤 책을 읽는지를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 VIP 손님 중 한 명이면서 당시에 인스타를 팔로우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유난히 책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을 읽을 때마다 혹은 책에서 정말 좋은 문구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책 이름이 뭔지 파악하고 그 책을 주문해서 똑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읽는 책들을 나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해서 읽는다면 나의 사고방식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최대한 가깝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책을 주문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방식으로 남의 사고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특히 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나 부모님들께 아마 큰 영감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집은 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책을 읽으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았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10대 분들께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웃기게도 내 친구도 아닌 친척도 아닌 그냥 완전 생판 모르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 걸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도 동기를 받아서 책을 똑같이 주문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에게 책을 읽어야지 성공한다 그러니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너무나도 그 인생이 부러웠던 나머지 알아서 그 책을 따라서 구매해서 읽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100마리 말을 남에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과로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무기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게 약 5년 정도 된 일이니까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지는 약 5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뭐 독서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뭐 속독을 배운 적도 없고 독서법에 대해서 그 어떤 자료도 영상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에 맞게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께서 저희 독서법을 궁금해 하시길래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 영상에서 한두 개의 유용한 방법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간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법을 알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될 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책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독서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책은 말이죠 어디서 만들까요 작가와 출판사가 협업을 해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작가와 출판사 분들은 말이죠 봉사활동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수익도 내지 않으면서 피, 땀, 눈물과 시간을 들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가치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요 즉 책을 판매함으로써 작가와 출판사 둘 다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만들까요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선호되는 방식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드는 겁니다 작가나 출판사 측에선 책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적당한 수익이 나야지 그 모든 활동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책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대략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가격대가 가장 적당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 가격대의 책을 팔기 위해서는 대략 300페이지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300페이지는 대략적으로 15만자에서 17만자 그 사이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어떤 내용이든 얼마나 중요한 분량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300페이지는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부분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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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면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안에 모든 핵심을 X로 간추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300페이지로 거품을 불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모든 책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 모든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거의 모든 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될 독서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읽고 있다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X 내용은 말이죠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면 충분할 겁니다 즉 우리는 한 권의 책 내에서 어떤 게 거품인지 빨리빨리 걸어내고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인지 골라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가장 중요한 독서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300페이지가 되는 이 거품 덩어리에서 어떻게 뭐가 X인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직감을 이용합니다 저는 직감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필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기 전에 나는 빨간차를 볼 거야 빨간차 빨간차 하고 밖에 나가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빨간차가 눈에 싹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반대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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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밖에 나가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파란색 물건들이 잔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즉 뇌는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너무나도 단순해서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설정값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 책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6분의 5가 쓸데없는 정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제 뇌는 마케팅이라는 목표가 심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넘기면서 제 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캐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말이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큼 시간 남비가 없습니다 분명 내가 마케팅 책을 읽고 있는데 앞에 딱 펼쳐보니 어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남자는 수염을 더부룩하고 어떤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런 인물을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마케팅 책을 읽으면서 배울 점일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뇌가 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충 보니까 인물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대충 보니까 인물을 묘사하고 있고 여기에도 대충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그런 쓸데없는 내용을 하는 게 듬성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하면 이 페이지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고 넘기고 넘기다가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 몇 년도 어떤 대학교에 어떤 박사가 어떤 임상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그 결과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드디어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어떤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 순간 멈추고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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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 한 문장 세세하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하고 한 페이지에서 거의 30분 정도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뒤에 본인이 계획 본인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글로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 페이지 옆에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밑줄을 치고 나서 그 옆에 메모를 남기는 기능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자책도 똑같이 밑줄을 칠 수 있고 그 페이지에 메모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책을 읽을 때는 거의 한쪽을 1.5초 만에 쓱 훑으면서 필요 없는 내용은 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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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있는 내용만 밑줄을 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글로 적는다 그게 바로 제가 직감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소설책은 이 사소한 묘사 하나하나가 천천히 곱씹으면서 상상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읽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읽는 책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빠르게 훑어본다면 대략 약 300페이지의 책은 3시간 안에 한 번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훑어보면서 뭘 했을까요 밑줄을 쳤고 노트를 남겼고 스티키 노트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왜 표시를 해놨을까요 바로 복습을 하기 위함이죠 책은 한 권 읽고 나 끝났어 나 책 몇 권 읽어서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 책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체득해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키고 녹이기 위함입니다 즉 완벽하게 흡수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한 번 빠르게 훑어보는 그 과정 내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밑줄을 치고 노트를 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날이든 혹은 내일이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날 때 이 책을 꺼내들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부분만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 하면 밑줄이 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치냐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읽을 때 밑줄 친 부분만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밑줄을 칩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다른 거는 전혀 읽을 필요가 없고요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읽으면 돼요 모든 거를 읽을 필요 없고 여기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요 그러면 어 또 여기만 읽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넘겨요 어 이렇게도 있네 그럼 여기만 읽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도 뭐 30분 길면 한 시간에서 복습을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 캐치한 내용을 아주 빠르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책은 완전히 소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책을 한 번 꺼내는 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을 끝까지 무조건 읽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책을 돈 2만 원 주고 샀는데 책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재미롭고 내가 딱히 흥미를 가질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 2만 원이 아깝다고 이 책을 굳이 다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돈 2만 원을 소비해서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이 쓰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2만 원이 손해가 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2만 원이 아깝다고 굳이 굳해요 5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억지로 끝냅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뽕을 뽑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2만 원은 이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돈이며 여러분에게 흥미도 끌지 않았고 전혀 배울 점도 없는 이 세기같은 책에 5시간까지 소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2만 원이라는 돈과 5시간이라는 시간까지 완벽하게 낭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급 3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날린 가치는 얼마일까요? 책값 2만 원에 5시간에 총 시급 3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책 한 권 때문에 여러분은 17만 원의 가치를 상실하신 겁니다 저도 10권을 살 때마다 최소 한 권 최대 2, 3권 정도는 정말 재미없거나 정말 쓰앗대기 없는 책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정말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읽고 아 이 책 좀 아닌데 싶으면 한번 쭈루루룩 훑어본 다음에 와 이 책은 쓰레기다라는 게 판명이 난다면 절대 두 번 다시 열어보지 않고 그냥 구석에 짱 박아둡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과 연애를 하기 싫대요 그런데로 불구하고 계속 계속 매달린다면 시각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만 될 뿐이죠 어차피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면 재빨리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독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 결국 헤어지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읽어도 전혀 좋을 게 없겠죠 아 그리고 전자책과 종이책 관련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저는 책을 종이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감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저택을 사서 정말 큰 서재에 정말 수많은 책들을 전부 다 꽉 채워놓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많은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집을 옮기고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최악의 조건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집으로 이사 올 때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책들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자책으로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추천은 어디서 맞나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제가 알고 싶은 분야를 직접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이즈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구글에 베스트 북 볼 세이즈라고 칩니다 그러면 해당 주자와 관련된 모든 책들이 주르륵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리뷰와 저자의 특성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뭐 별은 몇 개인지 저자는 뭐 한 사람인지 혹은 뭐 이 제목은 나한테 끌리는지 사람들이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따지면서 고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 혹은 그 사람들이 추천한 책을 알아봅니다 제가 한 가지 웹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 그 웹사이트를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웹사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mostrecommendedbooks.com 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추천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밑에만 조금 내려도요 여기 보이죠 books recommended by billionaire 즉 무슨 뜻이냐면 억만장자들이 추천한 책들이라고 해서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레이 달리오가 쓴 원칙이라는 책이 10명이 억만장자들이 추천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10명이 억만장자들이 추천해서 2등을 했고요 공동 1등인지 2등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play nice but win이라는 책을 이제 9명이 억만장자들이 추천을 해서 3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봐 볼게요 여기 people 인물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를 전부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로건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조던 피터슨 빌게이츠 빌게이츠 빌게이츠를 예를 들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빌게이츠를 클릭을 하면 빌게이츠를 클릭을 했더니 빌게이츠가 쓴 4개의 책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빌게이츠가 추천한 242개의 책이 여기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단 유일한 단점은 해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안 그래도 해외 웹사이트고 해외 책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거의 60-70%에 가까운 책들이 한글 번역본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들의 경우는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독서법 알아봤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독서법이니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독서법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가 집필한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빨리 클릭해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